안녕하세요. 본 강의를 진행할 곽지원입니다. 이번 강의 시간 동안 부디베이스를 활용해 간단한 웹 어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플랫폼 자체의 기능만 활용하는 튜토리얼을 목표로 두어 강의에 앞서 필수적으로 미리 숙지해야 할 것은 없지만 SQL,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등의 데이터 소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 CSS를 이해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으면 튜토리얼 이후에 보다 폭넓은 활용 방법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베이스는 웹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만들고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픈소스 개발 플랫폼입니다. 부디베이스를 사용하면 개발자가 웹 서비스와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만들고 관리하는 대신에 이러한 요소를 추상화하여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부디베이스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엔드 자동화 부디베이스는 사용자가 백엔드 개발을 위한 크게 필요한 경험이나 지식 없이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디자인 도구 사용자는 부디베이스의 사용자 친화적인 UI를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의 레이아웃을 직접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모든 컴포넌트와 디자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편리한 디자인 설계가 가능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통합 부디베이스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통합할 수 있어서 개발자가 익숙한 도구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워크플로우 자동화 부디베이스는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고객 서비스, 이메일 마케팅, 재고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 협업 부디베이스는 팀원들이 실시간으로 함께 작업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팀들이 같은 프로젝트 위에서 협력하고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픈소스 무엇보다 부디베이스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서 개발적 커뮤니티에 의해 개선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부디베이스의 코드를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주의할 것은 부디베이스가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거나 맞춤화된 요구사항을 가진 프로젝트의 경우엔 부디베이스의 사용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디베이스는 빠른 프로토타이핑이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접속해봅시다. 사이트에 들어오면 높은 소스임을 강조하는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Start for Free를 클릭합니다. 간단한 로그인 과정을 마치면 회사 이름과 직원 수를 적는 란이 나오는데 회사 이름은 기호대로 직원 수는 한 명으로 선택합시다. 저는 SWTT 과거로 하겠습니다. 팀 내 역할을 묻는 질문에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빌드하고 싶은 것을 물어볼 때도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선택에 따라 제공되는 기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워크스페이스 URL에 사용할 문구를 적는 란이 나오는데 공백과 특수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든 상관없으나 저는 자동으로 입력된 My First App으로 하겠습니다. 처음 로그인을 하고 첫 프로젝트를 열면 각 대표 항목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옵니다. 데이터, 디자인, 자동화, 유저관리, 배포가 있습니다. 소개가 끝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부디베이스는 다양한 외부 데이터 소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불러오지 않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이름은 Form으로 할 것이고 필요 항목을 직접 적을 것이기 때문에 자동 컬럼은 모두 체크하 해제합니다. 총 6개의 컬럼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 이름, 글자수 제한은 30자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년어월리를 적는 란을 만들겠습니다. 타입은 텍스트가 아닌 날짜와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타입으로 바꾸겠습니다. 타임존 무시 여부를 체크합니다만 본 기능은 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성별입니다. 타입을 옵션스로 바꾸면 다중태계를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소를 만드는데 주소는 글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숫자 형태의 입력만 받고 일곱자가 넘는 글자만 받아들이도록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직군 선택입니다. 성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옵션스 타입을 적용해 다중태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직군은 영업, 관리, 개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컬럼이 완성됐습니다. 우리는 현재 상태에서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기입할 것입니다. 디자인을 클릭해 봅시다. 메뉴 버튼을 누르면 내비게이션 바가 나타나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해당 화면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 모바일 화면으로 바꾸시면 비슷한 형태가 나올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스케일에 따라 형태를 조정하는 반응형 웹 기능이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독성을 위해 폰트 크기를 키워 녹화하고 있는 제 화면이 모바일 황태로 보인 것입니다. 프리뷰 화면을 띄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PC 디스플레이에 알맞게 맞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이름을 아주테크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로고를 아주대 로고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타가 있었습니다. 테마 항목에서 테마 색상과 버튼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 항목으로 가면 화면을 채울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헤드라인을 선택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문구를 영문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학교 색상의 느낌을 주고자 파란 색상을 선택하고 볼드체로 만들어 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화면이 비어 있습니다. 이미지를 업로드해도 좋겠지만 부디베이스에 적용된 OpenStreetMap API를 사용해 볼 겸 지도를 선택하겠습니다. Add Data Provider를 누르면 문제 화면이 해결됩니다. 인국 지도가 나타나는데 어색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도의 기본 위치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위도 경도는 대략 37.2831 127.0446 정도입니다. 지도 배율을 85로 변경해서 좀 더 확대되는 화면을 띄웁니다. 친숙한 아주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뷰를 눌러보면 PC 화면에도 알맞게 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다른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크린 항목을 눌러 Add Screen을 클릭합니다. 두 가지 선택 항목이 있는데 우리는 블랭크 스크린을 선택합니다. 리스트 뷰는 프로젝트에 있는 데이스터 소스를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이름은 어플리케이션으로 하겠습니다. 액세스 가능한 유저는 베이직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잡 어플리케이션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잡 어플리케이션 스크린에 폼블록을 띄우면 아까 테이블에서 작성했던 컬럼이 입력받을 수 있는 양식으로 자동으로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작성해 놓으면 이런 활용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소스를 불러와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은 테이블이 비어있는 상태인데요. 타이틀을 바꿔주고 버튼 이름을 제출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네비게이션 항목으로 가서 컨피규어 링크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네비게이션 바를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애드링크를 눌러 새롭게 만들었던 잡 어플리케이션 스크린을 추가합니다. 메뉴를 누르면 항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프리뷰 화면으로 넘어가 봅시다. 베이직 유저가 보는 화면으로 설정했고요. 잡 어플리케이션을 누르면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실제 지원을 하는 느낌으로 각 항목에 정보를 기입한 뒤 제출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로그가 저장됐다고 나옵니다. 하나의 열이 완성된 것이죠. 다시 돌아와 데이터 항목에 들어가 보면 아까 입력한 정보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 작성한 페이지에 입력받은 데이터도 역시 간단하게 저장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버튼을 생성해 외부 링크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에 버튼이 있습니다. 컴포넌트에 버튼을 만들어주고 버튼 이름을 GoToAzure로 해봅시다. 그리고 버튼에 액션을 추가합니다. 내비게이션 툴을 누르고 스크린 간 이동이 아닌 다른 외부 링크로 연결을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작업을 해보기 전에 잡 어플리케이션에서 정보를 한 번 더 입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테이블에 입력된 정보를 부디베이스 내에서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고 엑스퍼트를 눌러 내보내기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부디베이스를 활용해 지도를 띄우고 정보를 입력받아 자동으로 데이터를 저장받고 외부 링크로 이동하는 버튼 데이터를 내보내게 하는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부디베이스 튜토리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